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고 음악도 좋고 사막에서 선인장에 앉아 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멕시코에 들어왔는데 에어컨이 안되서 더 이상 못가서 여기에 자동차 고치는데 에어컨이 다 바닥이 났대요 mt 래요.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가 솔라고 저기 정비회사가 오토샵 해서 사왔어요. 멕시코 들어왔고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습니다. 지금 핸드폰도 안되서 저쪽에 세븐일레븐 가서 세븐일레븐 가서 멕시코 심카드를 사려고 했는데 또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내비게션도 전혀 안되고 아주 난감하게 됐습니다. 요거 보도에 학생이 없어서 어제 샌디에이거 티오아나 국경을 넘어오면서 ㅋ 그 커스텀 이민 세간 사무소로 못찾아왔고요 그래서 여기 엔세네다까지 와서 지금 엔세네다에 있는 세간 이미그레이션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데 원래는 원래는 미리 미국에 입고 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받아놨어요 요거만 뽑아오고 요거 이미그레이션 요거고 요거 없다고 다시 이거를 작성해서 돈을 이거 할 때 미리 미국에서 입고 파기 전에 돈을 냈는데 다시 또 똑같은 돈을 이렇게 지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캐나다 아니 미국에서 멕시코 넘어올는데 미리 이거 받을 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여건만 갖고 내려오시면 될 것 같아요 샌디에고 티고 하나 그냥 북경 거기서 이민국 세간소 들리기가 힘들어요 도로가 굉장히 복잡해서 그래서 그냥 여기 엔세네다까지 쭉 내려와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냥 여건만 갖고 와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 문제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 문제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 문제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아무 문제였습니다 제 경험상으로서 이제 다 채우면 이제 얼마 들어갔다고 얘기하겠죠 제 경험상으로는 제 제주차입니다. 제 제주차입니다. 말도 하나도 안 더 하고, 물어보는 것도 모르고 지금 아직 말을 제대로 하나도 못 배웠어요. 시간이 너무 없었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 있는 란초의 요로, 란초의 요로, 말도 안 더 란초의 요로? $85.85. $85. $10. $10. $10. $10. $10. $19. $10. $20. $10. $7. $9. $10. $10. 매운 소스같아요 매운 소스 같은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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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가니 밑에 들어가 있는 그 도가니가 굉장히 고기를 먹어요 고기가 양옆에 소도를 뜯어먹고 있었던데 소도가 아닌가 싶어요 섭다 이게 더워요 사막에서 아침을 너무 좋네요 분위기 너무 좋고 음악도 좋고 사막에서 선인장이 항상 젖어있는 곳에서 이렇게 아침을 먹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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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김인접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가격도 모르고 먹고 있어요 5초 얼마라고 했는데 못 알아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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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Firm 아몬라치 8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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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까지 해갖고 다해서 육불. 육불로 왔습니다. 바이슨도 여기다 한 그릇 사다 주려고 그럽니다. 국이 수프가 하나도 안 짜요. 하나도 안 짜서 바이슨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소고기. 한번 사다가 먹여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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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레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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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너무 멋있다 와 멋있다 도레또 도레또입니다. 로레토 앞에 있는 바다 섬들 아예 멋있고 저쪽에 요트도 보여요 저기 많이 있는데 요트보이죠? 저도 요트사 돌아다니려고 그러려고 이쪽으로 지금 온거에요 꼭 영상으로 볼 수 있겠지 혹시 요거는 안된다 꼭 요거는 다르지만 요거는 바다 요거는 바다 바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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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네 좋네 좋네 네, 좋아요. 42ft, 약 45cm. 42-5cm. 네, 이 크기가 바로 찾기. 그냥 한 번. 제가 이 크기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크기를 보여 드릴게요. 제가 이 크기를 보여 드릴게요. 이 크기를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이 크기를 통해 주시겠어요? 네, 이 크기를 통해 주시겠어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